이번 영상은 유사암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유사암 상품의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유사암 안도는 줄고 유사암 납입 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금감원의 유사암 진단비 감액 권고에 따라 시장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인 유사암 납입 면제 혜택은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고 유사암의 진단비는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감원의 보험사 유사암 감액 권고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보고 업계 최초 성인 유사암 납입 면제 상품의 조기 종료 내용, 암납입 면제와 유사암 납입 면제의 차이도 알아보고 유사암 환자 통계와 유사암 및 유사암 납입 면제 관련 약관, 유사암 정의와 유사암 진단비 혜택 가능성,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되는 암신단부 포함한 보험료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사암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2019년도 10월 기사에서는 갑상선암 걸리면 폐암 2배 지급 로또가 된 보험이라는 기사가 있었고, 2020년 3월 기사에서는 손보업계 유사암 진단비 경쟁 마침표 찍나라는 기사,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과당 경쟁 재점화, 유사암 5천만원 등장 등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인 2022년 7월에 금감원에서 보험사의 유사암 진단비 감액 권고, 보험사들 과도한 유사암 보장 경쟁의 금감원 제동, 보험사 유사암 경쟁 과열, 금감원 예의주시 등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서울와이어 기사에 의하면 금감원이 최근에 각 보험사의 공문을 발송하여 유사암 한도를 소득보전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유사암 보장 한도가 조정이 불가피하며 판매 경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2일 현대 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보험사 유사암 경쟁 과열을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보험업 법과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을 준수하라고 각 보험사의 금감원이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20일 메디컬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보험사들 과도한 유사암 보장 경쟁의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그 내용은 유사암 보험 가입 한도를 실제 치료비 소득보전 수준에 맞게 설정하라고 각 보험사의 권고하였는데, 금감원에서 암진단 보험 가입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사암 진단비 보장 금액 한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며,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성인인 유병자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은 조기 종료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암 납입면제와 유사암 납입면제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면, 일반암 납입면제 사유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담보 자체가 소멸되어 암진단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반면에 유사암 납입면제는 납입면제 사유 발생하면 그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담보에 대한 혜택은 소멸하지만 나머지 남은 유사암에는 각각 그 보장이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사암 진단비로 5천만원을 가입하고,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도 가입 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으면 갑상선암에 대해 5천만원 보험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기에 나중에 진단시 각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암 관련 담보는 시기마다 가입금액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 4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에 불과하여 보장이 부족할 수 있기에 자신의 유사암 진단비가 얼마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암 납입면제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이전 통합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면제 제도가 역시 없었으므로 납입면제 가능한 상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유사암으로 진단비나 납입면제 받을 확률은 높을까요? 우리나라 제주도 인구가 67만 명 정도인데 유사암 진료 환자 수는 이보다 많은 78만 명이라고 하며 최근 5년 동안 약 12만 명이나 증가하여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이번엔 유사암 관련 약관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유사암 진단비 약관을 보면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 보험 가입금액만큼 지급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4가지 암종 모두 각각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유사암은 면책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품에서 감액기간이 적용되어 1년 이내 진단이면 가입금액의 50%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역시 가입하는 상품에 약관 확인 필요합니다. 유사암 납입면제 약관 예시입니다. 유사암 보장 개시일 이후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최초계약일로부터 91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유사암 납입면제 보장 개시일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유사시의 보험금으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첨단 예약기술 발달과 정기적 건강검진으로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의 유사암 조기 발견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인 암보유의 유의는 갑상선암입니다. 일반암으로 분류되던 갑상선암은 일찍이 2007년 4월경부터 유사암으로 분류되어진 단비가 대폭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다빙도 암 중에 유사암은 그 비중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 치료기간이 비교적 짧고 치료비도 소액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사암이라고 해도 다른 암처럼 일상생활에 지장 있고 사회복귀에 걸리는 시간도 짧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들의 손해율 증가 우려 때문에 과거에는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하기도 했고 많이 지급한다고 해도 일반암 진단비와 1대1 정도의 비율로만 유사암 진단비를 세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암 진단비보다 높게 세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일부 상품에는 일반암 진단비와 연계조건이 거의 없거나 일반암과 유사암을 1대2로 세팅도 가능하고 유사암 진단비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한 상품들이 있고 심지어 성인인에도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까지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감위에서 유사암 진단비 감액 등을 강력 권고하고 나서며 제동을 걸고 있기에 조만간 유사암 진단비 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유사암 납입 면제도 사라질 예정인 것입니다. 이번엔 유사암 납입 면제되며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연계를 1대2로 가능하며 유사암 진단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가능한 상품의 보험료 예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위 권고대로 조만간 상품에 적용되어 시행되면 유사암 한도나 납입 면제 특약의 조건 등은 대폭 안좋게 변경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암보험 한두 개쯤은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의외로 유사암 진단비가 부족하고 암 신치료비 관련 담보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1천만원과 각종 암 신치료비 담보들을 구성한 내용으로 보험료 예시를 살펴볼 것입니다. 납입 면제 사유를 간단히 보면 그 범위가 엄청 폭넓게 인정되는데요. 일반암 진단 시 유사암 즉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 시 뇌졸중 진단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말기 폐질환 진단 말기간질환 진단 시 그리고 희균한치성 7대질환 진단 만성당뇨압병증 진단 양성 뇌중양 진단 그리고 질병 또는 상해 50% 이상 우유장애 진단 시가 납입 면제 사유입니다. 특히 성인인데도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 되기 때문에 암보장뿐만 아니라 통합보험으로 이것저것 보장받다가 납입 면제 될 수도 있기에 관심 가져볼 만할 것입니다. 주요 담보 구성 내용을 보면 일반암 진단 시 500만원 유사암 진단 시 1000만원 계속받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급여일 때 연 1회 100만원 갱신형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최초 1회 500만원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10년 갱신형 연 1회이고 보장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10년 갱신형으로 최초 1회 지급되는 담보로는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4000만원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2000만원이 있고 10년 갱신형 최초 1회 지급되는 특정암제외 다빈치로보수술비 1000만원과 특정암 다빈치로보수술비 250만원이 있습니다. 특정암은 전립선암과 갑상선암입니다. 계속받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 치료비는 5년 갱신형이고 연 1회 보장을 받는데 보장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3대 질환 MRI와 PET검사비는 각각 급여일 때이고 10년 갱신형이며 연 1회 보장받는데 보장금액은 5만원이고 특정 NGS 유전자 패널 검사비는 급여일 때이고 5년 갱신형이며 연 1회 보장받는 금액은 100만원이고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비는 급여일 때 5년 갱신형이며 연 1회 보장받는데 보장금액은 40만원입니다. 이제 남녀 각 연령대별로 보험료 예시를 보겠습니다. 상해 1급 20년 갱신형이고 나빈면제형이고 암신치료비 담보는 담보에 따라 10년 또는 5년 갱신형일 때 기준입니다. 남자 30세는 5263원이고 여자는 13468원이고 남자 40세는 11528원이고 여자는 22640원입니다. 남자 50세는 26112원이고 여자는 28388원이고 남자 60세는 48630원이고 여자는 3210원입니다. 담보를 조정하여 납입보험료 변경 가능하며 유사암 진단비한도는 40세 이하 4천만원 41세에서 50세 3천만원 51세에서 60세 2천만원 61세에서 65세는 500만원입니다. 특히 유병자분들도 간편 보험으로 유사암 납입면제 가입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에게 감액을 권고하는 등 유사암 관련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에 조만간 성인 유사암 납입면제 상품의 조기 종료될 예정이고 유사암 진단 시 보장금액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전까지 짧은 시간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해 오신 분들은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유병자이신 분들도 간편 보험으로 유사암 진단 시 납입면제 가능한 점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